봄투데이 해비치 제품의 미네레바 복스 베지터블 가죽이 있습니다. 베지터블 가죽 설명서가 들어가 있고요. 색상은 퍼플입니다. 케이스를 열어보면 이틀에 가죽증명서가 들어가 있고요. 케이스를 한번 장착해보겠습니다. 장착은 옆에서 밀어주시면 됩니다. 휴대폰이 빠지지 않게끔 마지막에 날개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카드 수납공간은 4개가 있습니다. 끓여앉아도 되겠습니다. 옆에는 지갑사람 지패도 조금 더 끓아낼 수 있습니다. 반으로 잡아 넣으면 닫았을때 정확하게 걸리지가 않습니다. 겉감은 천연 베지터블 소가족으로 엠보 차이로 있습니다. ترجمة نانسي قنقر